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출 여자만 건들고 사십대는 사죽을 못써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짐을 리고 제때 안에 좀 외면받고 뭐 이제 해 넘어갔냐?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거지새끼 보러 온다 야 오케이 아이고 해 그거 내일 되면 또 지른데 내일 또 와야 되겠네 몇 대까지 하시오? 어? 까먹어버렸다 야 50대까지 했어 50대 50대까지? 어? 40대까지? 학교에 달때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냥 대통령이나 되든지 대통령 영국이나 되든지 별걸 다 외우고 있는데 50대부터 하라고? 네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대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해주고도 구박받고 60대는 육가폐다리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달린 놈만 불쌍하고 해줘도 욕먹고 안해줘도 욕먹고 어찌 됐든 욕먹고 70대는 칠칠맞고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칠만칠하고 놀고 있네 뭐 들어놔도 미치겠네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어찌 됐든 쪽팔리고 90대는 구석으로 숨고 그것만 쳐다보니 대신 새가 철양하여 백대는 천대만사 이약저약 백약물 육가비 돌든 칠칠맞든 발발 돌든 구석으로 숨든 어찌 됐든 나보다 낫다 어허허 남자가 불쌍하구나 차려 격례 고맙습니다